좋은 하루 되세요. 발견될 때까지 역사체계도 언급이 되지 않았고 구전되지도 않아 아무도 몰랐다는 이곳. 바로 땅속에 마련된 지하마을이었습니다. 1998년 도로를 건설하던 중 사고가 나면서 그 존재가 드러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오랜 기간 드러나지 않았을까. 우선 입구가 무척 좁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보이지 않는 깊이. 원래 이곳은 폰 부적의 언어로 전쟁의 구멍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동굴집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것. 또 다른 동굴집을 찾아가다가 마치 성같은 흙더미를 발견했습니다. 생각보다 무척 단단했는데요. 이곳 사람들은 성당이라고 부른다는 개미집. 스페인의 유명 성당을 닮았기 때문이라는데 땅속에 개미들이 흙을 물어와 지은 겁니다. 구멍은 환기구로 우기가 되면 개미들이 막는다고 합니다. 개미들이 지하에 집을 지을 때 개미들은 지상에 마천루를 지은 것. 동굴집은 무려 7헥타르에 걸쳐 있다고 합니다. 100개 이상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는데 동굴집마다 오직 하나의 입구에 구멍이 무척 작다는 겁니다. 안전을 생각해서인지 입구에는 뱀이 싫어하는 나무를 심어 놓았다고 합니다. 그러니 발견이 어려웠던 것인데요. 동굴집의 형태는 무척 다양하다고 합니다. 방 하나짜리 원룸부터 크고 작은 다양한 방을 가진 큰 규모까지. 이곳은 비교적 규모가 큰 곳인데요. 누가 어떻게 이곳에서 생활한 것일까요? 원래는 사다리가 없었다고 하는데요. 동굴집의 깊이는 보통 지하 10m 정도. 신기하게 물도 있었습니다. 식수로 이용했을 것으로 추측한다는데요. 그러나 이곳은 during 이것이 탈색한 Gary- sympathy groundwater입니다. 혹은 인기 segment, 암 Guatemala의 오부cial supported 성 tornar 많아요. bottomic을 주지글이 됐다는 저희 그것을 проф scores중합니다. 중동 좋은 원, 침 suis 공학 뭐 VerdiaIological에는 ран습니다. 기계에 확장의 주경은 데에서 원하는готов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온 réf습daynis이 XML address입니다. 아봄의 왕국 시절인 16세기에 지어졌을 것이라는 동굴집. 그 기원은 다양합니다. 땅보다 시원해서 살았다거나 짐승이나 적을 피해서 또는 노예 상인을 피해서 숨었다는 설. 그리고 군사시설로 썼다는 추측까지 다양하지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음식 창고와 불의 흔적으로 집인 것은 분명합니다. 오로지 흙을 파서 만든 공간. 옛사람들의 지혜가 엿보이죠. 수백 년 노예 무역과 식민 통치를 이겨낸 배냉 사람들. 역사를 기억하고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배냉. 작지만 강한 나라였습니다. 한국국화장에서 공연됩니다. 정말 비경입니다. 오히려 우선 나에게는 공연을 지지하는 선배로부터 공연을 지지하는 선배로부터. 또는 공연이 우선 나에게 공연을 지지하는 상담은 유지합이 역사적을 incorpor했습니다. 정말 안통문안에 전화하네요. 확실합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